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향하며 달려가리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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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니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나라 아멘 주님 쓸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경 위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아멘 우주의 영광 아멘 우주의 영광 아멘 우주의 영광 아멘 살게 하소서